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은 지금 이 선관위 문제가 갖고 있는 소위 중요성 시급성 긴급성 등을 깊이 인식해서 권익위원회나 감사원 경찰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우왕좌왕 하다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그런 감사를 충실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어 가는 걸 보니까 권익위원회에 전혀 협조도 하지 않고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검찰 출신의 나이가 좀 있는 분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기자회견을 두 번이나 열어가지고 선관위가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냐. 그거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이하 여러분들 선관위원들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한 상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숨겨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은폐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자료 제출에 미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경중을 따지게 되면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겠느냐 첫 번째 부분보다도 두 번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관위원이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관련된 사안이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선구사무를 추진하고 채용비리에 관련된 그런 선관위의 사무처 직원들이 관련된 겁니다. 이 선관위의 사무처 직원들이 숨겨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언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렇게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입에서 선관위가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제가 경력을 보니까 검찰 출신인데 보시면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는 왜 이렇게 부패를 감사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격한 표현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데는 익숙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 걸쳐서 선관위가 얼마나 비협조적으로 수사를 했기에 권익위원회에서 수사를 총책임지고 있는 부위원장이 이렇게 뭐죠? 공개적으로 기자 간담회에 주장하겠느냐 선관위는 끝없는 거짓말을 멈추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그 약속마저 국민을 쏘기 위한 술책이라면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로부터 강제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작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채용비리뿐만 아니고 선관위 문제의 가장 본질인 선거범죄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가짜 득표수를 발표한 것을 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권익위원회가 수차례의 요청했음 불구하고 최근 7년간 채용실대 점검에 필요한 필수자료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사기초자료인 정원, 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선거관련의 제출자료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인사시스템 열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숨길 게 많다는 겁니다. 노태학 씨보다도 그 밑에 사무차장 이하 여러분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냥 수렁텅이 짓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띄연드는 헌법안의 파괴에 준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과정에 친인적 또는 친 찬스가 없으니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안위는 일시적으로 지킬 수 있겠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숨겨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선관위 채용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띄연드는 헌법 파괴에 준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선관위 채용비리라는 걸 지우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득표소 조작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근본을 띄연드는 헌법 파괴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건이 현대사를 통해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로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정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침략 행위인 겁니다. 그 침략을 어떻게 했는지를 낱낱이 밝혔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득표소를 조작했는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에서 어떻게 득표소를 조작했는지 낱낱이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송이 아니고 책으로 남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겁이 안 나겠습니까 채용비리도 이렇게 뭡니까 벌벌 뜨는데 채용비리도 뭡니까 하도 구린 것이 많은지 관련 자료로 제출하는 데 소 걱정인데 선거범죄는 여러분들 뭐 그거는 권익위원회 여러분들 선관위 특혜 채용자료 제출 비협적 꼼수 뿌리지 말고 손순위 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마한 짓을 해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왔습니까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와 유착이 돼가지고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산조작을 활용해가지고 득표소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발각됐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의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선거 결과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선관위 사람들은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제야 전문가가 다 여러분들 그 선거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뭘 찾아낸 겁니까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표를 이동시킨 일명 조작값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작을 한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2018년 지방선거 이게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이 전라남도도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미래통합당이 존재감이 자유한국당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제2투표소 이게 전라남도 도위원 선거입니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이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큰값이 나올 수 없어요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라남도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전국을 얼마나 손을 댔겠습니까 이게 2018년 지방선거의 경기도위원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하고 제3회 후보가 여러분들 빼앗긴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빼앗은 거하고 딱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죠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7.7% 더불어민주당하고 제3당을 합치게 되면 플러스 7.7%가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4.6% 더불당 플러스 14.6% 표를 훔쳐가지고 이동했기 때문에 착하게 일치되는 숫자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2017년부터 주구장창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했는가 하니까 2018년도에 서울시의회 광력의회 의원이 민주당의 102석 국민의당의 6석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오세훈 시장이 201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승에 당선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이러면 서울시의회가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 덕에 김어준이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tv에서 돈을 팍팍 줬으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뭡니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도 뭡니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산구 제2관내 사전투표의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산 제2선거구는 이 동의 7개입니다 동의 7개의 모든 플러스값 마이너스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9% 보강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4.9% 4.9%만큼 도독질을 해가지고 4.9%만큼 더해 준 겁니다 서빙고동 마이너스 13%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3% 마이너스 13%만큼 도독질을 해가지고 그 표만큼 뭐죠 더불어민주당에 더해 준 겁니다 한남동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 11.9% 더불어민주당 11.9% 그럼 여기서 11.9%가 뭘 이야기한 거니까 용산구 제2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9%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11.9%를 더해 준 겁니다 그게 득표수 총이동은 11.9%를 곱하기 2인 거죠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쌍둥이처럼 이런 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 조갑제 같은 사람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던지 양심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짓들을 2017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되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광역의회 선거에 성동구 제2선거입니다 양쪽이 값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9.7 더블당 9.7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11.3 플러스 11.3 훔친 것만큼 대줬으니까 좌우가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을 2018년만 했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문재인 치하에서 이루어진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재야 안 됐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그대로 도독질을 하지 않습니까 재야 전문가가 몇 퍼센트가 이루어진 도독질한 걸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2022년도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도의원입니다 수원건성구 제4선거고 훔친 표수는 731표를 훔쳤고 국민의힘의 이용선 후보한테 이용선 후보가 받은 사전특별특별수의 10%를 훔친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를 관외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훔쳤고 봉당읍에서 향남읍에서 8단면에서 양간면에서 훔친 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훔쳐놓으니까 이렇게 뚱뚱해지는 겁니다 차익값 그래프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도의원까지 훔쳤으니까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도지사선거는 말할 필요 없죠 이게 이제 강원도의 김진태 강원도지사선거에 조작된 거 관외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된 거 좌우가 다 같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좌우값이 보시게 되면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뿐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참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채용비리뿐만 아니고 선관위의 고유 업무인 선거행정 선거사무에 대한 그런 수사도 이루어져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덕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 친인척들이나 가족들도 그냥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공병호란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그냥 국민들을 옥죄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선거마다 여러분들 그쪽이 다 이길 테니까 지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해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2020년 4.15 총선에 당선된 사람치고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서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부정선거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덕표수 조작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서울은 다 했지 않습니까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일부 빼고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상직 의원 전북 여러분들에서도 그 선거도 이런 조사를 해보면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이런 몇 표까지 조작했는데 다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공박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이렇게 우리가 가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이들 생각했으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죄를 지은 사람 있으면 처벌하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쓰지 말고 법이 정한 대로 사전투표용지에다가 정품을 인정하는 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사인 쓰고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으면 뭡니까 투표용지를 어디서 여러분들이 인시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5, 6년을 해왔으니까 간이 여러분들 남산만큼 나와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아웃성을 치르다도 권익위원회 부연장 입에서 뭡니까 자료를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언론인들이나 식자청들도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됩니다 다 자기 문제지 않습니까 그냥 다 두더지처럼 해 가지고 땅에만 숨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누가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고칠 겁니까 여러분 아무튼 계속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 막연하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그런 강한 신념이 계속 선거 문제를 파헤치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선을 보인 이 도둑놈들 시리저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셔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선거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이 끝까지 완주되어 가지고 우리가 소원하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 선거부정 사전투표 조작 선관위지도 득표소 조작 선관위지도 선거범죄 같은 그런 단어들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여러분께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